캠핑 처음 와봤거든요 뭐야 이게 아니 이게 게임 아이키즈 처음 들어봤어요 스텝! 스텝! 아! 아 저녁 음식 횟수 이게 불가능해요 이거 한 번 남았어요? 도전! 참 참 참! 아유 다시! 참 참 참! 오케이! 다섯 개는 너무 많지 여보세요?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아무 말도 걸지 말아주세요 오케이! 자 다섯 개 오케이! 자자 자자자자자 나는 중념에서만 넣을 수 있어 오오오오오 죽었지 아 이거 너무 너무 꼽았어 이거 10만 원 오케이 기오폰 줄이기만 해가지고 오오오오 20초 개를 건들면 안 돼 개가 딱 군대거든요 개를 건드려 바로 도전하셔야 돼요 네 시 시작! 도전! 개 차분하게 해야 돼 길을 따라가야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길을 따라가야지 성공 성공 3쇼 짜리였어요 감사합니다 소중한 용돈 소중하죠 돈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게 다루세요 어? 관자 맛있겠는데? 원관자 냉삼 냉동 삼겹살 이런 게 없나? 삼겹살 다 드셔야 돼요 목살도 한 두 개 사주고 오케이 입살 12만 원이에요 자 또 뭐가 필요할까? 돈이 남으면 시계를 하나 사야겠어요 냉성 미네리 2,500원 깻김치 팥김치가 11,000원 대략 13에서 14만 원 정도 소비됐단 말이죠 개선을 해보자 13만 9,000원 한 팩 두 팩을 더 사도 시계를 살 돈이 남아 두 팩 충분해 2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계를 살 수 있어 시계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해바라기가 더 저를 이끌었달까요? 자자 밥 바로 먹으면 되나요? 밥도 뭐 하나요? 아니요 식사를 편하게 하시면 돼요 고기부터 굽죠 고기부터 굽죠 제가 게스트를 불렀어요 게스트를 불렀다고요? 게스트 누구요? 게스트 누구요? 비오셨구나 헬로우 왜 오셨어요? 저도 영국을 몰라요 센서 네임은 션이라고 합니다 안무가 주영빈입니다 원귀를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식사하셨어요? 아니요 엄청 좋고요 다행히 또 고기를 제가 많이 사가지고 그러니까 12만 원어치 샀다고 들었어요 혼자 사왔는데 맞아요 고기만 12만 원어치 샀어요 고기 좀 구워드릴게요 와우 오 우와 다 잊었다 갓김치랑 미나리 원래 삼겹살이랑 미나리 같이 먹어요 맛있어요 그게 루틴이 있구나 본인만의 미나리를 조금 얹어서 향이 좀 나게 태어나서 첫 캠핑을 이런 식으로 할 줄 몰랐어 첫 캠핑을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 이게 참 쑥스럽네요 됐다 싶으면 드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야아 오늘 유튜브 한 번 해야겠다 야아 아주 그냥 먹고 싶죠 맛있게 드세요 원래 저기에 김치를 넣어야 하는데 저희 잘하고 있는 거예요? 그래도 좀 다행이다 쌤들이 막 투어하고 연습하고 막 그래가지고 편해졌단 말이죠 그렇죠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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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약간 고전이었으면 진짜 말 안 하고 약간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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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다 또 아이어가지고 또 그치 저희 INFJ이고 ISFP고 ISFP 근데 원래 ISFP랑 INFJ랑 아예 안 맞아요 대화가 원래 잘 안 통한다고 들었어요 대화가 원래 잘 안 통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N은 진짜 신기한 생각을 많이 하던데 뭐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산다 안 산다 이런 거 생각 안 해요? 그럼 캠핑 때 한 가지만 챙겨가야 한다 고기가 어떻게 아 아 고기 양은요? 아 에이 진짜 저는 고기 양이랑 고기 종류까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와 근데 둘 다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래도 고기죠 약간 보통 고기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라면을 뒤에 때려주는데 고기를 안 먹고 라면을 먹으면 좀 섭섭하지 않아요? 아 그치 그게 또 맞죠 맞네 이거는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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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여름 캠핑 무조건 겨울 캠핑 여름 캠핑 난 겨울 완전 껴입고 이불도 이러고 안 추울 것 같은데? 어 그리고 봐봐 그러네 벌레가 있대 벌레가 벌레 맞는 건 진짜 사고예요 그것도 맞아 롱패딩? 롱패딩 지퍼를 아 올려주는 거? 저는 뭐하고 있어요? 없을 때 일어났어요 아 없을 때 일어났다고요? 아 그건 사실지 아 근데 패딩 지퍼를 올려주는 건 좀 그림이 너무 이쁘다 맞아요 올라가다가 눈 마시고 어떻게 그거는 너무 이제 꼬시는 거고 여기서 잠그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약간 머리 한 번 쓰다듬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? 아니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 철하게 두 손 때리면서 홈파이 할 건데 또 여기서 게임 빠지면 안 되겠죠? 아 게임 좋죠 인물보다는 나아요 저는 오깨랑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? 이게 쉬운 거면? 아 진짜 잠깐만 진짜 잠깐만 됐나요? 됐나요? 자 둘 셋 우선 콩란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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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버저비터긴 한데 아니 이거 근데 너무 감자같이 나오긴 했어요 이게 진짜 감자예요 이거 진짜 감자예요 이거 진짜 감자예요 이거 진짜 감자 버저비터긴 했어요 이거 이거 감자야 그냥 포카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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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종류가 많다 포카칩, 포테이토칩 이거 뭐였어요? 포테이토칩 포테이토칩 나초 뺄까요? 나초는 없던 거였어요 애초에 쳐다도 안 봤어요 나초 준비됐죠? 자 둘 셋 도전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 이거 뭐더라 근데? 아 그 있잖아 그 초록 파란색 초록스틱 와 이렇게 바꿔 그쪽부터 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도전 콘칩 우와 꿀 까매기 꿀 까매기 아니에요? 와 나는 아예 몰라요 아예 몰라요 아예 몰라요 아이스크림 쪽은 제가 좀 과자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도전 내가 더 오케이 오케이 캠티버 누가 봐 이거 뭐야? 에이 이거 사진이 잘못됐다 이게 그림이 거꾸로 됐네요 아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한번 봐 와 이거 더 이상이죠 완전 더 이상형 이거 아 이건 더 이상형이죠 거꾸로도 되잖아요 아 너무 너무 이거는 누가 봐? 거북이 어떻게 알았어요? 저 이거 좋아하거든요 거북 R이 아니고 거북이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거북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북이라는 게 있어서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도전 도전 와 와 뜨네 뜬 걸 보여주네 누가 봐 누가 말을 잘라갔네요 우와 팥빙수 거의 나왔어요? 옥수수 수염차 아 수염차 조금만 뗄게요 아니 하나만 편도로 해주면 안 돼요? 대신 두개 빼기 시원하게 오케이 오케이 고 우리 미워하지 말기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자 우선 모르겠어 참쌀 선거에요? 하자 선거 아니에요 그거? 우선 우선 콘칩인데? 아 아 그거 인디언밥이다 아 우선 우선 인디언밥 아니구나 아 뭐더라 예? 살면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업송이 저 처음 들어봤어요 업송이 사인머스켓은 사수해야 하는데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이거 보고 싶어 할걸요? 업송인줄 어 그게 더 많은 부위인데 도전 아 빵또아 빵또아 딱 운명이네 떨어진 게 세 알이네 하나 둘 셋 도전 야 한 번을 못하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진짜 못 맞추려 제가 해볼게요 이거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한 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오로라 불러 궁금한 매직파이어라 하는데 하나 둘 셋 도전 하나 둘 셋 아이스크림 쪽은 제가 좀 과자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네 아 도전 별남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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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내 거 나 어디다 놨어? 그래서 계속 넣어드리게 하세요 아 나 약과를 넣었어 예? 약과를 넣었어 이건 줄 알고 근데 우리 샤인머스켓 걸고 뭐 하나만 더 하면 안 돼요? 서울우유 초코에몽 레츠킥! 땡! 레츠킥이 되게 맛있네 레츠킥이 제거네 콜라는 진짜 맞출 수 있는데 펩시, 코카콜라 펩시, 코카콜라 코카콜라 펩시! 흰색만 드시면 돼요 선생님들이랑 비하이님이랑 처음부터 읽어온 중이잖아요 그래서... 양빈쌤 같은 경우는 저희가 DM을 따로 보냈죠 SNS에서 보고 오! 오! 멋지다! 이 사람 춤 멋진 걸? 하고 보고 레츠킥만 받을 생각으로 했었는데 알면 알수록 아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해서 이제 워터펄이라는 노래 안무도 부탁을 드리고 그 이후로는 그냥 다 쌤한테 약간 아예 믿고 맡기는 느낌? 세현쌤은 워터펄하고 플레임까지 군대기 했죠? 그렇죠? 근데 얘기는 들었었어요 쌤한테 훌륭한 친구가 한 명 더 있다 그래서 오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또 같이 하게 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그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이미지적으로 보이는 처음에 본 사람들은 약간 무서워할 수도 있는 느낌?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순박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순박한 느낌? 착할 것 같다? 그리고 약간 조용할 것 같다? 어... 차갑고 좀 차갑다기 보다 약간 예의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예의가 발라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랑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사랑은 뭐 되겠구나 어떻게든 그냥 그런 걸 느꼈죠 만나면 만날수록 가르치기 전에도 기대했고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엄청 팬이세요 그래서 뭔가 설레었죠 그리고 처음에 워터펄 안무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똥땅똥땅 그 부분만 원래 짜 달라고 하셨어요 노래를 듣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다 2절도 되게 멋있는데 쌤 SNS는 올라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멋있는데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날리자 그랬어요 일단은 안무 안무 짠 비하인드는 저도 듣고 싶어요 약간 짠 과정의 비하인드? 일단 짤 때 엄청 수월했거든요 비티 비티 때보다 수월하게 나와서 걱정이었어요 너무 잘 나와서 오히려 그때 펜션 가서 짰으니까 또 너무 놀러와서 짰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저희가 마음에 들어서 빨리 넘어갔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 그래서 이건 잘 된 것 같다 훅만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이제 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줬으면 좋겠다 한 3일 시간 주시더라고요 하하하하 이번 안무는 진짜 멋있어요 멋있는데 따라 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티 비티 때부터 똑같아요 알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가 하든 비티 비티는 약간 조금 수심이 깊은 데서 추는 느낌이었으면 이거는 수심이 조금 얕은? 조금 더 올라왔어요 조금 더 얕아요 비티 비티는 이렇게 수심 이렇게 물살이 크지 않은 곳에서 추는 느낌이었으면 키미업은 이렇게 물살이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추는 느낌? 너무 추상적인가요? 아 근데 뭔 느낌인지 아시죠? 딱 그 느낌 뭔가 뭐라 해야 되지? 되게 가족 같은 것 같아요 시간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친해지는 스타일 같아요 한빈 씨가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아티스트 분이랑 친해질 일도 없었고 감독님도 그렇고 매니저님도 그렇고 다 분위기가 되게 편하고 존중한다는 느낌이 드는 약간 일당백 느낌이 있죠 이번에 일을 많이 하면서도 더 친해지기도 했고 앞으로 더 친해졌으면 좋겠죠 지금만큼은 그냥 딱 가족 같다 그냥 그런 느낌 무거운 분위기에서 일하는 걸 좀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일삼일은 좀 좀 왠지는 모르겠는데 편했어요 일은 또 할 걸 완벽하게 하면서 자유로운 느낌이어서 너무 좋아요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혼자서 텐트도 만들어보고 저 가당치도 않는 천막도 치려고 뭐 시도도 해보고 게임도 하고 장도 보고 사실 뭐 제가 캠핑에 해본 적도 없고 크게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게 되니까 나름의 매력도 있는 것 같고 저녁 먹을 때쯤 두 분이 이렇게 어슬러 어슬러 오셔가지고 쌤들이랑 또 언제 와보겠어요? 좋은 추억이자 경험이지 않았나 영상을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영상을 찍는 건데 이게 그래도 재밌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새로운 노래를 만들 것이고 쌤들은 새로운 안무를 만들 것이고 새로운 다른 뭔가를 하려고 서로 노력하지 않을까 이번 앨범도 뭐 잘 되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잘 돼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기대하세요 기대해주세요 앞으로 뭐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파이팅